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비는 오후에 그치고 이후엔 흐린 하늘이 이어집니다. 한낮 서울 기온은 27도, 대구는 24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2도로 시작하고 한낮 서울은 26도, 철원 26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릅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합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와 함께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위는 점차 사그러들 예정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